제 소개가요 7080 포크계의 맥을 입고 있는 포크계의 아이유 김희진입니다. 정말로 그 내를 그곳에 정주와 영해를 만나면 자장님 소개 올립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 이 국위가 드디어 종강식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형식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별을 구하는 자리입니다. 그러나 더 큰 세상에서 저희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. 생각해보면 2015년은 얼마나 많은 저축을 하였습니까.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우리 국위원회인들 2015년대에 저축을 하였습니다. 송년이 아니라 저는 충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. 국제시문 발전과 국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만사 경토 출연하기 Finance 교수닉 방식 국제시문 발전과 동영상 부지ings 감사합니다.